이번 여름도 무료 에어쇼가 메트로 벤쿠버를 방문합니다. 델타 항공과 알파 항공이 주최하는 바운더리 베이 에어쇼가 7월 22일 토요일 바운더리 베이 공항에서 열립니다.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는 고객 비행팀, 레드블레이서 등 다양한 세계적 수준의 에어쇼가 펼쳐집니다. 바운더리 베이 에어쇼는 15년 전에 처음 열렸으며 매년 1만 5천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듭니다. 올해는 USAF 에컨벳 커맨드 A10 썬더버드 볼트 투시범 팀, 노던스타스 에어로 팀, 보잉 스트릿맨을 탄 비키벤징이 멋진 에어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. 지상에서는 자동차 쇼, 세계 최초의 디젤 동력 비버와 에릭슨 항공기 컬렉션 B-17 등을 볼 수 있습니다. 게이트는 오전 11시에 열고, 에어쇼는 정오에 시작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